이야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고맙습니다. 진짜 배고프지 않으세요? 배고파. 고기 먹고 싶어. 앞에 명윤진살리비 새롭게 느낀 거 생겼다고 명윤진살리비? 바뀌었다고 가자! 사줄게. 뭐 바뀌었는데? 뼈 붙은 프렌치렉? 삼겹살 돼지데맛이? 무슨 그런 게 있어? 원래 뼈에 붙은 거 맛있잖아요. 챌린지 한다고? 들어보자. 들어볼까요? 칼비 뒤에 브레이크가 있네 칼비 줘야 되겠는데? 그러니까 칼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파음을 파음을 쌓으려면 멜로디 살짝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3도 위에 갈래? 처음에 패드로 시작한 거야 들어봐 해줍니다 좋은데? 해도 돼요? 해보자 너 되지? 좋았어 숯으로 숯 숯을 댄지 갈비는 영근진 será 갈비 야 너무 어둡아 같은데? 어떻게? 이상한데? 뒤에가 약간 안 예뻐 소리가 그러면은 각자 한 줄씩 부르고 마지막에만 호흡 넣을까요? 응 네, 자 수 수풀 돼지 갈비는 명륜 진사 갈비 만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 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 진사 갈비 명륜 진사 갈비